지난 주말 내린 비로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에 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부산 지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미터가량 높이의 옹벽 앞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 푸른색을 띈 옹벽 일부는 황토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 닷새가량 지났지만 무너진 돌 무더기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옹벽은 암석으로 돼 있어 단단해 보이지만 일부는 손만 대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된 부분에 손을 대자 토사가 쓸려 내려갑니다. 붕괴 이후 안전조치라고 해봐야 옹벽 위에 작은 천막을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장맛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된 옹벽이 빈집. 건물 앞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시뻘겋게 녹이 쓴 철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면 건물 역시 함께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옹벽 위나 경사를 따라 주택들이 들어선 삼복도로 일대.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인데다 원도심 5개 지자체에만 빈집이 6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가 오면 붕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7월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 담장이 무너져 바로 아랫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도가 그나마 높은 빈집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인 어떤 대피 장소를 미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둔다든가 이제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상 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빈집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